비 너무 많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 왜 계속 들어오지? 지금 여기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나 힐링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난리도 아니다 진짜 아사다다 오늘 진짜 아mag아 아아암 ㅋㅋ 다시르르 아아암 아아아아암 아아아아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빅바디입니다 여기는 벚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이에요 제가 운 좋게 명단을 딱 예약을 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 2층에 이렇게 단독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프라이빗하고 왕벚나무가 사이트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여기를 제가 한 3년 전 벚꽃나무 아래서 캠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작년에는 예약을 못 왔었고 제가 올해는 또 성공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조금 흐려서 오늘 배낭 무게는 14kg 나왔어요 이제는 날이 따뜻해져서 가방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짐입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떤 용품들이 들어있는지 가볍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최고 인기 코너? 모두가 기다리던 그 코너 빅바디 가방을 털어라 가방은 케일의 태백2에요 48리터인데 봄철 부터는 얘를 많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펀트는 제로그램의 블랙뷰트를 갖고 왔습니다 플라이를 씌우지 않으면 천장이 메쉬로 되어 있어서 벚꽃나무 아래 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이걸 가져왔습니다 침낭은 꼴로르 슬립 500을 가져왔는데 이제 제가 4월부터는 500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레트는 니모의 조르를 갖고 왔고요 날이 풀리면서 지금 쓰기에 너무 딱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풍류 아웃도어의 반압을 갖고 왔어요 좀 널찍한 반압인데 오늘 요리를 하려고 이걸 챙겨왔습니다 반압도 하나 챙겨왔습니다 바르고의 티타늄 시에라에요 일반 시에라 보다 좀 큰 미니 냄비를 쓸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바르고의 티타늄 컵입니다 그 안에 지투서 및 베개가 있어요 제가 1년에 한번 벚꽃 캠핑할 때만 쓰는 랜턴이에요 왜냐면 벚꽃 랜턴이거든요 1년에 한번? 오늘이 그날이네요 장작을 쪼갤 수 있는 그랑스부스 손독기랑 모탕이랑 또 가죽장갑 숫에다가 요리를 할 수 있는 티타늄 그릴 박스에요 이거는 티타늄으로 된 그릴인데 요리할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밝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 루매나 랜턴이 있고요 헬레나이프랑 불붙일 때 사용하는 부식기시고 성냥, 술장 2만원 이하의 저렴한 화룻인데 300g대여서 써보려고 가져와줬습니다 텐트 얼른 치자 배고프다 이 텐트도 피칭이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 X자로 폴대만 넣어주면 바로 자립이 됩니다 3분 텐트에요 텐트도 피칭이 정말 간단해요 텐트도 피칭이 정말 간단해요 비칭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블랙 비트를 쳤는데 이게 이렇게 플라이를 안 씌우면은 여기가 이렇게 메쉬 창이 커요 개방감이 좋은데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누우면 벚꽃이 천장에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텐트를 갖고 왔고요 이게 잎이어서 굉장히 혼자 쓰기에 넉넉하고 아내가 정말 아늑합니다 개방감 죽이죠 진짜 플라이는 이따가 어두워지면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왕 벚꽃나무 앞에는 좌식을 하려고 이렇게 매트를 깔았고요 옆에다가 그릇 같은 거 다 놨고요 가방은 여기다 한쪽에 이제 이 앞에서 뭐 화롯대도 하고 음식 해 먹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는 이따가 세팅을 다 했습니다 왕 벚꽃나무 아래 이렇게 텐트를 쳤고 너무 이쁘고 좋아요 진짜 여기는 단독 사이트여서 이 벚꽃나무에 저 혼자만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하게 날이 흐려요 왜 이렇게 흐릴까요? 날이 너무 흐려 우중충해서 이 꽃이 원래 햇빛을 받으면 더 이쁜데 아 너무 흐리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보고 캠핑을 왔는데 너무 우중충해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날씨 욕이지만 아 진짜 너무 흐리다 날씨가 굉장히 꾸리꾸리 하기는 한데 설마 비가 오겠어? 비 너무 많이 와 제가 오늘 깜빡하고 테이블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통나무 테이블 하는데 이걸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걸로 테이블을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네디담이라는 스페인 맥주로 가져왔어요 짠 짠 음 맥주 너무 맛있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분위기 이렇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요 오늘 평일이라 아무도 없고 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맥주 즐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해 아 너무 좋아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이 맥주에 어울릴만한 맛있는 안주를 해서 같이 먹으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좀 쪄서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이런거 처음 해보는데 그냥 제가 응용을 해봤습니다 골뱅이도 안에도 없구요 버터 전복 찜 그런거를 그냥 해보고 있는데 익을 때까지 깡맥을 하겠습니다 짠 흐려도 벚꽃은 이쁩니다 저는 이것도 즐기기로 했어요 이 나름대로 너무 운치가 좋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대해볼까? 와 버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미쳤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너무 배고파요 맥주로 맥채우기 짠 음 버터 냄새가 장난아니에요 열어볼까요? 냄새가 미쳤어요 빨리 먹고 싶어 뜨거우니까 이걸 끼고 자 과연 궁짝짝 궁짝짝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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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너무 맛있겠다 냄새 죽여요 진짜 와 미쳤다 냄새 와 버터 전복찜 앤 꼬뱅이 잘 먹겠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최고예요 음 진짜 쫄깃하고 버터의 풍미가 막 느껴지면서 진짜 맛있네요 골뱅이도 먹어볼게요 와 음 전복이 4개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골뱅이를 응용한다고 넣었어요 사실 소라를 넣고 싶었는데 소라가 두꺼워서 뚜껑이 안 닫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골뱅이를 그냥 갖고 왔는데 환상이다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버터를 넣었더니 미쳤어요 진짜 얼마 없으니까 반쪽에서 먹어야지 익혀 먹어야지 와 음 와 음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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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랑 조합이 미쳤습니다 진짜 아 마지막이에요 진짜 순석이야 나 진짜 미친듯이 먹었어요 제일 큰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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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누우면 와 벚꽃 봐요 벚꽃 와 이러려고 오늘 이 텐트를 갖고 왔는데 비록 날이 흐려서 벚꽃이 뭔가 선명하진 않은데 이런 운치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좋다 좋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오! 아... 처음 써보는 하루 때인데 가벼워서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다 어 이거 진짜 가볍다 가벼워서 너무 좋네요 부식깃 이게 섬유깃인데 왁스가 발라져 있어서 이걸 이렇게 비벼서 불이 잘 붙습니다 아 잘 붙었다 저번 장작은 너무 습기가 많아서 진짜 애를 먹었거든요 연기 많이 먹고 오늘은 좀 잘 붙었으면 좋겠어요 볶음나무 아래 불 먹으면 너무 좋겠다 와 불 잘 붙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다 장작에 불이 잘 붙어서 오늘은 눈도 안 맵고 만족합니다 오 꽃비 꽃비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이 강풍이 확 몰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꽃잎이 다 들어가네 꽃잎이 휘날리는데 지금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날씨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불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 요결로서 아 아 어 너무 날이 입으로 중증해 이거 뭐지 이 먹구름 뭐지 도대체 뭐야 이거 고기 덩어리 갖고 왔거든요 엄청 큰 고기 덩어리 갖고 왔거든요 보쌈용 목살인데 이거를 넣고 요리를 하려고요 다이를 넣고 그리고 묵은지 묵은지를 넣고 묵은지 목살짐을 해볼 생각이에요 와 여기 불 들어왔는데 너무 예뻐요 헉 우와 한 번 열어볼까요 와 대박 어디가 떨어지지마 어디가 칼칼하게 고추도 썰고 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고기를 좀 꺼내서 잘라볼까 고기가 맨 밑에 있는데 오쇼쇼쇼쇼쇼쇼쇼쇼 오 와 진짜 크죠 고기 두껍고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밥을 안 했습니다 이 고기만 해도 양이 많아서 썰어서 김치에 싸먹으려고요 고기 써는 칼은 따로 있죠 와 진짜 두꺼워 어머어머어머 와 이거 좀 썰어서 조금만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떨어졌어 와 너무 맛있겠다 허허 냄새 너무 좋아요 고기 두꺼운 거 봐 빨리 김치에 싸먹고 싶어 아 비가 옵니다 고기가 없어서 피가 내려요 아 나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떡하지? 비가 내려요 아 나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떡하지? 오..어떻게 내 음식 비를 맞고 있어 으쌰 이란을 옮기고 쟤를 붙이러 올게요 으쌰 이 비 맞으면 안돼 일로와 또 들어와 우쌰 다다다다 하다 진짜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제가 지금 급하게 플라이를 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플라이 정말 한평짜리 작은 전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를 피할 공간이 있네요 그나마 여기 앞에 앉아서 음식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 온다고 안에 던져놔가지고 지금 난장판이야 난장판 와 저기 조명 하나 설치해놓고 난장판입니다 아 정말 왜 이래 나한테 흐린 것까진 좋았잖아 왜 비가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저 장장이랑 불 어떡해요 저 앞에 불은 그냥 이렇게 장장 하나씩 던져주고 비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을게요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김치 김치 비 오는 날 김치찜 메뉴가 죽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야 김치는 손으로 찢어야 제맛 빗물이 살짝 들어와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빗물이 살짝 들어와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제가 오늘은 위스키를 가져왔습니다 히슬러 PX 아일러브유라는 싱글몰트 위스키예요 히슬러 PX 아일러브유라는 싱글몰트 위스키예요 짠 어우 너무 맛있어 약간 건과일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하고 달달해요 짠 아휴 너무 좋다 고기 올려서 싸서 고기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와 미쳤다 빗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와 더 죽이는 것 같아요 짠 비가 오니까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얇은 경량 패딩을 가보긴 했는데 팔이 분리되는 건데 팔을 못 끼우고 왔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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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팔이 시려워 오늘 핫팩도 없고 이래서 혹시나 병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 제가 판초 오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몰라서 갖고 왔는데 이거 입어야겠다 빗소리 너무 좋다 너무 넘치고 좋아요 옷도 입었고 이제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전세 캠핑이에요 선물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아 빗소리 들으면서 김치찜 먹으니까 진짜 좋다 빗소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까지 물이 또 들어왔어요 아 이거 봐요 어떡해 이거 걷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자꾸 고여가지고 어휴 난리도 아니다 진짜 이거 보세요 벚꽃 연못이 생겨버렸네 아니 지금 여기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어 근데 지금 당황스럽네 어휴 흥건해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물이 왜 계속 들어오지? 흥 흥 흥 흥 흥 흥 이거 무슨 일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지금 이거 비닐로 이렇게 좀 막아놨는데 아 아 어떡해 멘붕입니다 멘붕 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아늑한 맛이 달아났어요 불안하고 또 요새 빛에 있는 텐트가 어디있으니까 뭔가 여기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서리 네 군데는 멀쩡한데 지금 여기만 그러거든요 아 뭔가 구멍이 났나 미치겠습니다 일단 좀 닦을 것도 필요하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와가지고 오늘따라 제 비상수건도 안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카라반도 있고 하니까 수건 같은 거 좀 빌려서 대놓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아 아 아 아유 정수렀어 아니 나 힐링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이렇게 닦고 이렇게 좀 대놓겠습니다 잘부탁한다 수건을 좀 빌려와가지고 닦고 이렇게 좀 대놨습니다 다사다단하다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오늘 다사다단하죠 다사다단 남은 거를 올려서 야식의 술을 먹을게요 하이어박스 비행기가 정말 자주 지나갑니다 이거는 그릴이에요 쭈꾸미 이쪽에 자꾸 귀가 들이치니까 여기에만 놨습니다 쭈꾸미를 원래 이거 볶아만 먹다가 숯에다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불이 꺼지기 전에 얼른 숯을 몇 개를 집어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수사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 수사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걸 안킨 걸 잊죠 또 깜빡하고 안 털 떠냈어요 안 열려요 거짓말 안 하고 얘가 갑자기 안 열려요 얘가 뭐 물 먹어서 그런가 아까 다 젖었었는데 오늘 진짜 가지가지하네 뭔가 물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열려요 와 얘가 꿈쩍을 안 하는데 어떡하죠 1년에 한번 키는 거 아깐 잘 열렸는데 얘가 비를 맞고 나서부터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게 아 포기 아이고 여기도 이렇게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붙어버렸어 철수할 때 큰일 났네요 일단 텐트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비가 새지 않는지 비가 새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이렇게 양 모서리를 비닐 롤백으로 조금 덮어놨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자야죠 뭐 비가 와서 많이 안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침낭 5배 침낭이랑 막 우비랑 펜트색이랑 다 까린 것 같아요 일단은 자야죠 뭐 if ever that day comes around if I can get my feet on the ground and make well in my way and it'd wrap this whole town maybe take a walk in my hand 비가 계속 내려... 어 어떡하지? 굿모닝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반 정도 됐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잠깐 깼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비 속에 서둘러서 깼어요. 제가 꿈에 텐트가 침수되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뭔가 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확인해 본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는 비닐로 대놨더니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 않았어요. 현재는 여기도 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서리 안쪽에 물이 엄청 고여요. 이거 보세요. 와 텐트에 비가 이렇게 스며들다. 이 텐트는 비 오는 날엔 절대 못 쓰겠네요. 와 난리도 아니네요. 너무 멋이 됐어. 와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우와 비가 계속 와요. 어떡해 밤새 비가 내렸거든요. 빗소리는 좋기는 한데 진짜 걱정이다. 초이스 할 때는 답이 없는 게 제가 차가 없다 보니까 배낭에 다 하나하나 넣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뚜벅이한테 치명적입니다. 지금 이 텐트를 가져온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햇살에 비친 벚꽃을 누워서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커녕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심지어 텐트가 비까지 샜으니 와... 아침은 가볍게 노릉지로 어제 양말도 다 젖어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 되게 굉장히 기온이 싸늘하네요. 냄새 진짜 고소하다. 비 오는 날 누룽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누룽지 같이 먹으려고 낙지 젖이에요. 낙지 젖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아침 맛있게 먹을게요. 냄새 너무 좋아. 비 오는 날 누룽지 먹을까 너무 맛있네요.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누룽지 마세요. 오중 철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비 너무 많이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철수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기 위에 천막 쳐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로 좀 짐을 가까우니까 옮겨서 저기서 좀 가방을 싸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너무 적고 있고 지금 아 답이 없어요 다 젖었다 다 젖었어 와 이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짐을 좀 옮겼습니다 여기서 좀 패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머무르다 갑니다 덕분에 여기서 철수 잘 했습니다 철수를 어떻게 이렇게 했고요 지금 비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캠핑장 앞에까지 택시를 불렀고요 택시 타고 지하철 타고 갈 예정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그 와중에 짐 챙기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 안녕 잘 머무르다 갑니다 안녕 고춧가루 고춧가루